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구독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갑작스러운데 자연스럽네요 유튜버가 다 되셨네요 채널 한번 출연해 주시나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요? 그럼 캠핑을 한번 짧게 가면 좋겠다 너무 좋죠 다음 우리 채널에 한번 출연 그럼요 그럼요 약속 약속해줘 오케이 성공 요거니 요거니 벽 99 2 3 4 4 5 그럼요. 어떤 콘텐츠가 가장 재밌어요? 저는 캠핑. 캠핑? 왜냐면 또 개인적으로 캠핑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요즘? 네. 그리고 또 형이 워낙 예전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서 사실 뭐 캠핑 쪽으로는 믿고 보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형은 진짜 이거를 들고 카메라를 들고 오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많이 적응되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저는 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역시 이런 거 시비를 하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카메라 울렁증이 전혀 없으시네요. 아 그럼요. 혹시? 네. 저는 울렁증이 있습니다. 네. 토하고 오셨어요. 콘텐츠 제 거 보신 거 있으세요? 네. 캠핑. 캠핑.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이거 보내줬어. 이거 반다나. 산다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연찮게 딱 맞는 거 가지고 이렇게 커플룩 됐어. 이거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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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냥 다 적응했네요. 어... 기쁜 이였아. 전에는 산책도 안 나가려고 했을 때. 되게 어색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침에 밥만 먹으면 문 앞에 나가 있어. 됐구나. 산책 가자고. 어 산책 가자고. 산책 나가면 자꾸 새 사냥을 해. 비둘기 딸기. 세팅을 했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큰 가만지 들었네요. 이게 원래 사냥개여서. 이렇게 들어가서. 귀여워. 중요하지? 엥터! 실례죠. 네. 너무 심각하진 않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근데 그걸로 충분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